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순간이 다 기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금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던 베드로와 친구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실패했거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 되어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어지는 놀란 기회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순간들이 때로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살잖아요. 그런데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좋은 때만 있나요? 갈등도 생기지요.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사는 부부만 아멘. 부부싸움도 하지요. 그런데 그 갈등이 서로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 번 이야기해 봐요. 여러분, 사람은 열받아버리면 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잘 참다가 그래, 내가 또 참는다.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래도 또 참는다. 그러다가 폭발해버리면, 열받아버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꼭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성공하나요? 실패하지요. 그런데 그 실패가 다 나쁜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에 관한 책들이 실패에서 성공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존 맥스웰이 쓴 페일링 포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페일링 포워드 책, 이걸 번역하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이런 의미인데 영어 표현이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페일링, 실패하면서 포워드,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페일링, 실패하면 백워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도 고난에 관해서 제일 많이 기록한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즘 계속 77일 작정 새벽 기도로 나누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이 어디일까요? 혹시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우서입니다. 베드로 전우서에도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 아니거든요. 고난에 잠식당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절대 기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제 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부도. 부도나잖아요. 부도. 파산 선거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사업을 안 해보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안 해보면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인데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하도 부도를 많이 냈어요. 파산 실패를 많이 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파산 전문 변호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경우 봐도 여러분 고난이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난이 때로는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고난이 이 고난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특히 6절, 7절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고난이 찾아올 때 사실 우리 감정이 막 뒤틀려요. 여러 가지 감정이 변화가 막 변화무쌍하지요. 그럴 때 그래도 우리는 뭘로? 기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왜 기쁨으로 받아야 될까요?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슬픔으로 받아버리면 고통스럽고요. 억울하고요. 원망스럽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완전하게 소진돼버리거든요. 우리 에너지가 제일 낭비된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몸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낭비되거든요. 새벽념이 안 나오신 분은 잘 모르지만 칠레 여러분 광산 지하 700m에 갇혔던 광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여러분 몸에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39명이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잖아요. 새벽념에 나오면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 잘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항상 포지티브 띵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항상 삼박자 축복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삶 속에 너무 고난이 많아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야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도 의외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책 중에 또 하나 설명하는데 Factfulnes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왜곡하고 오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항상 안 좋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곡하고 오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는 열 가지 그 내용들을 기록해놨어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반드시 배척해버리고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 가지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간극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간극 본능. 이 간극 본능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일단은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 있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일이 있어. 저 사람이 갑작스레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쟤 왜 저래요? 왜 갑작스레 저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좌우지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간극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극단적인 어느 거 하나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상위 10%가 전체 모든 국민들의 소득 40%를 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인 사회학을 우리가 철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쌍! 하고 사람들이 다 선동이 돼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위 10%가 모든 사람의 소득 40%를 가져간다. 이 이야기는 인도 이야기예요. 인도. 이게 전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인도의 사회적인 구조는 상위 10% 10%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0%를 가져간다는 그런 연구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이거 갖다 놓고 세상의 상위 10%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게 번 40%를 다 가져간대. 이렇게 선동하면 사람들은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올쌍! 하고 그렇게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문제잖아요. 한국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재벌들이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러잖아요. 재벌들을 해체합시다.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 아닙니다. 물론 재벌들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우리나라 구조는 예를 들어서 재벌 3성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일하면서 먹고 살죠. 나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나 여러분, 재벌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그러잖아요.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도 재벌을 해체합시다. 나는 대통령 되면 재벌을 해체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지 무슨?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 노동력 착취해. 지들만 먹고 살아. 잘 살아. 얼싸!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공포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본능. 사람은 두려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두려우면 사실을, 팩트를 팩트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두려우면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온수막이 우리에게 최악으로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올해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단일 관점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단일 관점 본능이 뭐냐면 뭐 하나 알면서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 기준 삼고 다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참 많습니다. 요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요업이 여러분 고난을 만났잖아요. 친구들이 이로하러 왔습니다. 요업의 친구들이 이로하러 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돌아갑니다. 요업이 저런 고통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 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고 친구들이 돌아갑니다. 조롱하고 돌아갑니다. 성도가 문제로 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개예요. 회개.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잘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잖아요. 다른 이유 없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의 산유 국가들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예를 들어서 쿠에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 보고 잘 살기 때문에 선진 국가라고 하나요? 절대 선진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진 국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유 국가일 뿐입니다. 선진 국가가 되려면 물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양과 인격이 있어야 돼요. 교양과 인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요즘은 G1, 미국, G2, 중국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국 사람들 잘 살아요. 그래서 중국을 선진 국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중국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중국 사람들 여행 갔다가 이렇게 관광 갔다 오면 다들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여러분, 문화가 선진국 문화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여러분, 해외여행 나가려면 다 여러분들 교육받고 나갔잖아요. 무슨 교육이라고 했어? 소양교육 받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소양교육. 일찍 오신, 이민 오신 분들은 다 소양교육받고 미국 오셨어요. 소양교육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해외 나가서 절대 창피한 짓거리 하지 마. 그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양말 벗고 털지 마. 비행기 안에서 뒤에서 술을 안 먹지 마. 술 먹지 마. 화투 치지 마. 예전에는 다 그랬다니까요. 다른 나라 가서 길거리에서 껌 뱉지 말고 침 뱉지 말고. 큰 소리로 떠들지 말고. 왜? 여러분, 문화가 우리가 선진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올해부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선진국가로 이제는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이게 여러분, 선진국가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게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지 한 가지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단일 관점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한 가지 오는 것 가지고 이것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여기에 기준 삼아서 정지하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는 성향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Fact Fully스라고 하는 이 책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나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좋게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좋게 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냥 슬픔으로,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고난은 다 겪는 거예요. 이미 찾아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이 찾아온 사람이 근심하게 되거든요. 잠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체험하잖아요.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고난이 찾아왔어도 결국은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채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다고 이것 때문에 인상 쓰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통이냐고 슬픔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상.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그랬잖아요. 잘 웃는 것.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잘 웃는 것. 새벽에. 또 잘 먹는 것. 또 뭐였어요? 잘 자는 것. 그렇죠. 잘 자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와요. 여러분, 어떻게 웃어요.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요? 어떻게 여러분 자요? 나 잠이 안 와. 그러지. 나 소화가 안 돼. 그러지.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난을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로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좋은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7절 한 번 봐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굳건하게 만들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지속성을 보면 압니다. 지속성. 여러분, 진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는 여러분, 오래 가요, 오래가. 가자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 오래 가요, 오래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펜 중에 좋은 게 뭐냐면 명품이 있잖아요, 명품. 펜 중에 몽불랑 펜. 명품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지. 한 300, 400불 하죠. 그 정도 하나? 400불. 그 정도 해요. 몽불랑 펜.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왔어요. 미국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몽불랑 펜입니다. 그러면서 한 20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가짜입니다. 20개를 줘요, 20개를. 그런데 여러분, 몽불랑 펜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안 틀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진짜는 이 몽불랑 그 그림에 이 가짜는 여러분, 점이 하나 있더라니까. 점이 하나 있는 게 가짜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런데 가짜라고 20개 정도를 가져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장원님들, 아는 사람 다 나눠줬어요? 제가 나눠줬어요. 장원님들 받았잖아요. 안 받은 지 하지 마. 분명히 줬었어. 제가 나눠줬거든요. 보는 분은 그냥 나눠줬어요. 나도 하나 갖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나눠줬겠어요? 아낌없이 왜 나눠줬겠어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만약에 진짜를 20개 가져왔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받으신 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그래도 괜찮네. 분명히 없어요. 아맨 그냥 한 거예요. 나도 없어졌어. 나도 없어졌어. 가짜는 여러분, 절대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몽불랑펜을 진짜를 하나 선물했어요. 진짜를. 그런데 그것은 난 아직도 뜯지도 않고 내 책상에 있어요. 내가 쓰지를 않아요. 아까워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됐는데. 진짜는 여러분,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줄 것인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짜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진짜 믿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믿음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진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 믿다가 안 보여요.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관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분들 들고 다니는 백도 저것이 진짜일까 가짤까 궁금해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일까 가짤까 궁금해. 그런데 난 금방 알아요. 비 올 때 보면 알아요. 비 올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산 대신에 머리에 쓰고 가면 그건 다 가짜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가짜래.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비가 다 맞아서 젖을 지은 적 요원에 넣고 가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 소중히 얘기거든요. 소중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시련이 오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요. 6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를 갖더라도 진짜를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명품 좋아하나 봐요. 난 명품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를 하나를 갖더라도 진짜를 갖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친구.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진짜 여러분 친구도요. 진짜 친구. 하나 정도는 진짜 친구가 있었으면 그런 마음들 다 가져요. 진짜 기쁨. 진짜 기쁨. 여러분 나이 들어가 보십시오. 가짜들은 다 여러분 떠나게 되어있어요. 가짜들은 여사오리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끝까지 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인간관계도 진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충성. 진짜. 결국 이것이 나는 깨닫습니다. 우리 모습들이 그렇다. 진짜를 찾는 우리들의 목마름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오히려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죠. 왜? 진짜들로만 채워지니까요. 그런데 단일에서 3장 보면 단일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다랑 메사 아벤노고가. 결박을 당한 채요. 결박을 당한 채 극렬히 타는 풀목불 속에 던져지거든요. 너부가 내 사랑이 이들을 던져놓고 자세히 워치합니다. 저들이 어쩌는가 보자. 그런데 극렬히 타는 풀목불. 세상에 이 새 친구를 집어넣던 갈리들도 다 불타 죽었습니다. 옆에서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갈리들도 다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새 친구를 불 속에 던졌는데 세상에 봤더니 결박에서 던졌는데 결박은 다 불타 버렸는데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요. 살아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놀란 것은 분명히 새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네 번째 사람을 봤더니 신의 아들 같더래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라라 메삭 아벤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은 누구를 망란하고 외의 없이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사한 게 뭐냐면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결박이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고난은 엄청난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여러분 지나지 말고 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는 그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순간이 다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회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기회가 되고요. 비가 오는 것도 기회가 되고 해가 뜨는 것도 기회가 되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기회라니까요. 결론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차피 겪는 고난이에요.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합력하의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이 온다고 눌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해주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금이 되는 비결은요. 푸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순물 다 태워지고 정금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이 돼야 되거든요. 정금. 그래서 고난을 변화의 기회로 받는 거예요. 그동안 끊지 못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버리지 못했던 거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만 남게 되어진다니까.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아셔요. 제일 좋은 것 주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와도. 따라해봐요.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변화의 기회로 삶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어도 우리가 품어버리면, 그리고 전진하면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한 번씩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